무관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범죄본부 차원에서의 우한 폐렴 방역 대책에 집중하기 위해서 새해 부채별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부산형 일자리는 무엇인가? 광주형 일자리는 또 무엇인가? 요란하게 대통령 행사를 전하는 기사를 읽다가 경제 활력 기운 전구로 부산행 일자리 협약식 참석 기사가 왠지 저에게는 대단히 썰렁하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절로 떠오릅니다. 너무 비판적으로 보지 말고 좀 좋게 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대통령 하는 일이 저의 눈에는 모두가 전시성 행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나 저의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절로 쓴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 대통령의 부산 행사 참가입니다. 참으로 그런 장관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볼만합니다.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월 6일 날 오전 부산시청에서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격식에 참가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시와 주식회사 코레스 협력업체와 노사 관계자 학생들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이날 행사장에 도착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행사에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다만 연설을 할 때만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었습니다. 출입한 사람 가운데 2명은 발열로 인해 가지고 행사장 입구에서 출입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초비상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양가 없는 행사를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겠냐 이야기죠. 당장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방역 비상이 걸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수백 명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에 나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그런 비판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를 변호합니다. 우한 폐렴을 대비해서 행사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시설도 만반의 대빌책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범정부적 방역대책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굳이 대통령이 이렇게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행사를 굳이 한 장소에 수백 명을 모아서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냐 이야기죠. 문 대통령이 우한 폐렴 사태가 징계 개그인한 이후에 이와 무관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범죄본부 차원에서의 우한 폐렴 방역대책에 집중하기 위해서 새해 부채별 업무보호까지도 취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주식에서 코레스와 부산시는 이미 작년 7월에 투자협약식을 열었습니다. 2019년 7월에 그러니까 이번에 부산행 일자리라는 그런 이름으로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는 다시 한 번 더 여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시승 행사다 이런 비판이 바로 나오는 거죠. 다음 질문은 그런 행사 왜 하는가? 결국은 선거용 행사라는 점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다들 전전건건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 모아놓고 선거운동하는 것이 정상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자신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총선용 이벤트, 총선용 쇼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가는 상황에서 대규모 행사에 참가하라고 권유받은 사람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선거 행사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마 질문을 던지겠죠. 이날 행사에서 대통령은 이런 주장, 이런 자랑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제가 노력해서 이렇게 부산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에게 하고 싶겠죠. 자랑하고 싶겠죠.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부산을 37번이나 언급하면서 정치적 고향 부산에 대한 애정을 피력했습니다. 편파적인 인사, 특히 검찰 인사를 보면서 부산, 울산, 경남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하는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과 어처구니 없는 조국 사태, 편파적인 검찰개혁을 밀어붙은 걸 보면서 부, 울, 경, 부산, 울산, 경남 사람들은 이미 문 대통령을 버린 지가 오래되었다고 봅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경제 활력의 기운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신종 코로나를 이겨내고 상생도약할 수 있도록 힘차게 뛰겠습니다. 물론 연설문이니까 연설문 작성자가 만들었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이 같은 이야기를 앉아서 듣는 사람이다. 신문으로 읽는 사람이다. 얼마나 황당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아주 황당한 정말 시류에 맞지 않는 맥락에 맞지 않는 분위기에 맞지 않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죠. 다음 질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경제는 쇼한다고 해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경제는 이벤트한다고 해서 소리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경제는 목소리 높여 외친다고 해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잘해보겠다고 이리뛰고 저리뛰면서 그렇게 여기저기 혼갖 간섭을 다하면 경제는 죽을 써는 거죠. 경제상태는 더 나빠지게 됩니다. 잘 모르는 일을 잘 안다고 착각해서 5만가지 개입을 하게 되면 5만가지 간섭을 하게 되면 경제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죠. 경제를 살리는 길은 마치 물이 흐르듯이 사람들의 욕망과 필요와 바람이 흘러가도록 물길을 터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이 나서 돈을 더 많이 벌어보겠다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이런 과정에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죠. 대통령이 청와대가 관리들이 전시성 행사에 매달리고 목소리를 높일수록 경제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이 신이 나서 돈을 더 많이 벌어보겠다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런 자세가 돼 있느냐? 없는 거죠. 최악의 정책과 제도를 쏟아내서 실물경제를 거의 초토화시켜버린 그리고 경제하려고 하는 의지나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린 상태에서 부산행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경제할력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우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세상에 이런 코미디 같은 이만한 코미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거의 번지수를 못 잡구나. 세상에는 부산행 일자리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광주행 일자리에 더 없습니다. 세상에는 오로지 일자리가 있을 뿐이죠.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있을 뿐입니다. 세금을 쏟아부어서 가짜 일자리를 만드는 문정부의 방식대로 하면 한국은 계속해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전시성 행사나 좋아하고 쇼나 계속해서 벌리게 되면 나라 경제가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질을 못 보는데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는 광주행도 없고 일자리는 부사행도 없습니다. 그런 일자리가 광주행이 없고 부사행이 없는 것이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다만 청와대 사람들만 모를 뿐이죠. 세상에는 오로지 일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 일자리인 거죠. 정부가 만든 가짜 일자리가 아니고 정부가 만든 가짜 일자리에 매달릴 수록 나라 경제는 완전히 그냥 마지막 단계로 가겠죠. 정신들 차리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2월 6일 날 제가 방송했던 시진핀 방한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를 보고 걸림돌님이 짧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자국민을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우한 표렴이 기대한 것처럼 짧은 시간 내에 쉽게 제압이 되지 않을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한국 내에서 우한 표렴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의 중국으로부터 방한하는 외국인 유입 차단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봅니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외국인을 왜 적절한 시점에 차단하지 못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분격할 겁니다.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한국인들은 한중 외교가 심각한 수준으로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구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점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내정에 간섭하는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정도구나 초기 대응 미숙으로 한국 내에서 우한 표렴이 확산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걸림돌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게 되면 댓글과 질문을 통해서 문의할 수 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매일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를 통해서 시사에 대한 안목과 지식과 정보를 확장하실 수가 있고 또 새로 출범한 공병호 자기경영이라는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자기개발, 자기관리, 자기성장, 자기경영에 대한 지식과 정보와 사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공병호 자기경영의 그런 새로운 채널을 소개해 주시면 젊은이들의 앞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